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원의 이재승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인 아홉번째에요 예 오늘도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모든 사용자가 승인해야 되는 경우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s 공식문서에서 시작하는 거에요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 오토메이터 클라우드허름 승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차를 보셔도 별로 내용은 별로 없죠 근데 조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좀 좀 길어요 보면 쭉 있죠 스크롤이 예 근데 저번에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승인해야 하는 승인 흐름 만들기 예 모든 사용자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 과정에 있어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병렬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용자가 승인해야 승인이 되도록 이런걸 만들고 싶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 연습에서는 모든 사용자 할당된 모든 승인자 휴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모두 다 승인하도록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또 누가 있었나요 영업부서 인사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휴가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승인 워크 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여준다고 하네요 승인자는 전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모두 승인 해야 되니까 이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면은 바로 거절 이후에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유형의 승인 워크 플로우는 사용자의 관리자 관리자의 관리자 그것과 결국에는 내가 위로 이제 휴가 요청을 올린다고 하면 나의 상사 있죠 지극 상사 이분이 여기 사용자의 관리자 인거죠 또 이분의 관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리 가장 이러면은 관리자의 관리자 이분이죠 아 이제 모두가 휴가 요청을 승인하도록 동의해야 하는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편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둘 중의 하나의 관리자가 요청을 거부해도 이제 승인 절차가 종료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 휴가 요청 시간을 강조 표시하는 동안 여러 승인자가 요청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결국 똑같단 말이죠 모든 승인장 아 승인 해야 된다는 말이랑 예 그래서 필수 항목은 오토메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아울루 메일 뭐 딴 메일 써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 365 사용자 시어포인트 목록 이런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기본사항에 익숙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단계에서 설명이 좀 부실해요 설명이 부실한게 아니고 이미지로 설명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에서 하셨다면 다 따라 하실 수 있는 정도에요 예 이번 연습에서는 뭐 똑같아요 앞에도 휴가 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시어포인트 목록 목록을 설명하는 이걸 잘 모르면 벅렬성이를 보라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예 그 다음에 기본사항 작업 트리거 조건 처음에 딱 시작되는게 트리거에요 우리 주 계속 트리거를 쓰는게 세어포인트 생각목에 이제 글을 적는 글 트리거를 시작해서 이후에 작업들 죽겠어요 그리고 지금 성인과 관련돼서 성인의 예쓰냐 노냐에 따라서 여기 조건문 쓰는거 이게 이제 앞에서 반복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흐름만들기 흐름만들기 라고 해서 이번 연습에서는 토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토큰이 뭘까 라고 두려워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계속 했던거요 동쪽콘텐츠라고 해서 여기서 토큰을 검색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웠던 건데요 여기 이제 작업창이잖아요 조건문 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값입력만 있었거든요 여기에 빈공란으로 값이 있을때 여기다가 이 입력칸 안에 내가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add dynamic contents 라고 있죠 이게 동쪽콘텐츠 요거를 클릭을 하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클릭하거나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창이 떠요 다이나믹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동쪽콘텐츠라고 요거는 표현식이라고 해요 여기 동쪽콘텐츠가 떴을때 앞에 작업했던 것들의 결과가 이렇게 쭉 나열되요 요거를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토큰이나 용어에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토큰을 사용한다는 거에요 토큰의 목록을 표시한다는게 여기 동쪽콘텐츠에서 목록을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표시하려면 입력 컨트롤을 누르거나 클릭하고 열린 동쪽콘텐츠 목록에서 요게 이제 입력 컨트롤 클릭하라는 얘기고 요기 동쪽콘텐츠에서 여기 목록이 쭉 나타나면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거나 쭉 밑으로 스크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만드는 거 지금까지 만드는 건 똑같아요 네 허름, 절어 만들기, 빔페이지, 서치 자동화 요거는 트리거 추가하는 거죠 SharePoint 항목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거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흐름 창에 각각의 입력들 입력해 주시면 되죠 처음에 하는 게 지금 뭐였어요 우리 SharePoint에 주소하고 목록 나열된 것을 선택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단계 선택하고 오피스 365 관리자 가져오기 이거 계속 했었죠 제가 계속 하면서 조금 이거 가져와서 사용 안 한다는 말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는 거요 여기 추가한 다음에 사용자 상자 UPN 상자에 이메일 만듬 토큰 이메일 만듬 토큰은 여기 SharePoint에 SharePoint에서 이게 입력하는 그 사람의 이메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자메일에서 만듬 토큰은 동작 컨텐츠 목록에 항목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경우 범주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라고 했죠 이 토큰은 동쪽 SharePoint 항목을 만든 사용자의 관리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근안을 제공해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단계 선택하고 또 관리자 가져오기를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메일 토큰을 사용자 상자에 추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든 관리자가 있잖아 첫 번째 내가 이제 올리면은 첫 번째 대리님이 있고요 여기 관리자죠 이 관리자에 또 관리자가 있는 거죠 그때는 여기 입력할 때 이 사람의 관리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SharePoint에 이메일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의 관리자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메일을 집어넣으면은 이 관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토큰은 동작 컨텐츠의 관리자 가족이 범주 아래에 있다 이 부분하고 다른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가절때 동작 컨텐츠 목록에 항목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범주의 전자메일이었고요 이 밑에 있는 분은 이 위에 있는 분은 여기 관리자 가족의 이메일 토큰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씩 여기 있어서는 여기 이름 관리자 가족이 관리자 가족이 관리자 가족이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대리 여기는 가장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 놓으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뭐 성인 관련돼 가지고 시작 및 성인 대기인데 성인 유형 목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모든 사용자가 성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유형은 성인 거부 요걸로 들어가고 여기에 모두가 성인해야 함 모두가 요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만들 때 그럼 된거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성인 유형 성인 유형은 성인 거부냐 아니면은 우리 제 것도 빼었죠 예를 들어 5% 이상 5% 미반 10% 미만 15%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아니면 이상으로 하든지 요거 할 때 이제 성인 유형이 예스냐 누우냐 아니면 여러 개냐 뭐 이런거 했고요 그 다음에 직함 성인 요청의 제목 담당자 성인자의 주소 자세히는 그 본문 내용 그리고 항목 밍크들 요런 것들인데 요 밑에 아마 나올 거에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성인 카드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요 아까 디테일 링크 뭐 그 다음에 타이틀 어플루플 타입이에요 어플루플 타입에서 요거에요 에브리번 에브리번 요래야 모든 사용자에요 근데 assign2에 보면은 한사람만 해놨어요 여기에 여러 명을 해야죠 항상 좀 예제가 좀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여러 명을 할당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 명 할당 아니면은 예 이렇게 하는게 맞겠죠 예 이렇게 하면은 성인 거부 모든 사용자가 성인해야 함으로 구성되면은 모든 할당 대상이 성인을 하거나 적어도 한 명이 거절할 때까지 대기를 한다는 거죠 요 의미가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결과에 대한 조치 만약에 다른 조치를 하려고 하면은 뭐 성인이냐 거부 예서냐 노예에 따라서 쭉 또 진행하는 것들 저번하고 똑같아요 세 단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요 요게 이제 성인 유형 및 동작을 보시면 우리 초반에 공부했던 거요 여기 모든 사람이 성인해야 된다고 할 때 요 유형이 성인 거부일 때 하고 요 사용자 지정 뭐 5% 10% 15% 요거 있죠 거기에 모두 모두 그러니까 내가 성인 거부 중에 모두가 해야 될지 내가 지정한 거에서 모두가 해야 될지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모든 모든 되는 거요 첫 번째로 응답이라든가 여기에 하나의 응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 사람이 성인해버리면은 그냥 흐름이 시작돼 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지금 매번 보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성인자에게는 담당자 있죠 성인 대기 카드의 담당자에는 요렇게 떠요 요렇게 그럼 내가 어프로 바그나 리젝트 하면 되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가 전반적으로 끝났어요 아 좀 약간 좀 안 좋은 게 예제가 모든 사용자가 성인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각 성인자의 성인 요청이 예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같아요 설명이요 예 그것도 전체적인 이제 흐름은 좀 이해하셨죠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어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